안녕하세요 한스 수학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일반적인 풀이 방법이 아닌 인도식 안삼법과 그 다음에 선이용 곱셈법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. 지금부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와 있을 적에 우리는 그 곱셈을 1 곱하기 3은 3 2 곱하기 1은 2 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내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3은 6 그 다음에 2 곱하기 2는 4 그래서 다음과 같이 나타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위에서 아래 것을 더하면 3 더하기 0은 3이고 2 더하기 6은 8이고 그 다음에 4 해서 다음과 같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. 자 이번에는 인도식 안삼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2 곱하기 3 2 곱하기 1 자 왼쪽에 여기 나와 있는 요 녀석을 잘 보면은 이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.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느냐. 자 첫 번째로 자 두 개의 경계선을 끊고 그 다음에 3 곱하기 1이 1의 자리수를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3 1은 3 해서 여기가 3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요 10의 자리수는 어떻게 나오느냐. 2 곱하기 1 곱하기 2와 그 다음에 2 곱하기 3이 6 그래서 2랑 6을 더해서 8이 되었죠.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1 곱하기 2와 2 곱하기 3 이렇게 곱해서 이 두 개의 합이 바로 8이 된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2 더하기 6 해서 8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요 4가 나온다는 것은 왼쪽에 2 곱하기 2가 4니까 왼쪽에 있는 2 곱하기 2 그래서 요 두 개를 곱한 값이 4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정답이 어떻게 된다. 483이다.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. 자 이번에는 이미 해외에서 일전에 많이 알려진 것이죠. 사실 이게 인도식 암산법을 이용해서 나온 선이용 곱셈법인데요. 여기 나와 있는 23이라고 하고 있는 요 녀석을요. 2이니까 선을 두 개 그리고 뒤에 거 3이니까 선을 세 개 그립니다. 이렇게요.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. 또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있는 요 2와 1을 왼쪽에 두 줄 그 다음에 1 한 줄 이렇게 그리고 다음과 같이 나타냅니다. 그런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요 점의 교점의 개수가 3개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교점의 개수가 1, 2, 3, 4, 5, 6, 7, 8개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 나와 있는 왼쪽에 나와 있는 요 교점의 개수가 1, 2, 3, 4개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다음과 같이 3, 6, 2, 4. 그래서 요 2와 6을 더하면 8이죠. 그래서 483이 된다라고 답할 수 있는 거예요. 이해가 됩니까? 자, 한 번 더 연습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과 같이 문제가 나와 있어요. 자, 그럼 일반적인 풀이 방법으로 풀면은 자, 다음과 같이 4, 1은 4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1은 2, 그 다음에 잘 안 보이네. 다른 색깔로 할게요. 2, 1은 2, 그 다음에 3, 4, 12. 그래서 2하고 1 올라가고요. 그 다음에 3, 2, 6. 그래서 얘는 7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정답은 어떻게 된다? 744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럼 임두식 암산법을 통해서 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여기 나와 있는 1의 자리 수끼리 곱한 값이 여기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왼쪽에 나와 있는 2 곱하기 3, 10의 자리 숫자끼리 곱한 값이 여기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. 그 다음에 이 바깥쪽의 거와 안의 것을 곱한 값이 2랑 12를 더한 1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그래서 여기서 1을 없애고 여기다가 더하기 1을 해주면은 정답은 744가 된다라고 답할 수 있어요. 이해가 되죠? 네, 자, 공간이 없어서 이건 지우고 그럼, 아, 지울 필요가 없겠네. 죄송합니다. 자,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방법은 자, 다음과 같이 이제 선을 그리면 되겠죠. 자, 첫 번째 우선 이거 좀 지우고 누구? 이 빨간색부터 선을 한번 끄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빨간색 선이 두 개, 하나, 둘, 그 다음에 둘, 그 다음에 네 개, 하나, 둘, 그 다음에 셋, 그 다음에 여기 다 그릴게요. 넷, 이렇게 그릴게요. 그 다음에 여기 31이라고 하는 녀석, 음, 여기 31이라고 하는 이 녀석을 다음과 같이 여기 몇 개? 하나, 둘, 그 다음에 여기 셋, 이렇게 하고요. 그 다음에 1, 이렇게 하면 되겠죠.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점의 개수가 하나, 둘, 셋, 네 개니까 여기는 4고, 그 다음에 하나, 둘, 그 다음에 여기 총 몇 개?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두 개. 그래서 여기 두 개 더한 값, 이거 더한 값이 14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섯 개, 6.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1 없애고 더하기 1 해주면은 정답은 얼마? 7, 그 다음에 4, 그 다음에 4가 된다. 이렇게 답할 수 있어요. 어때요? 신박하죠? 네, 한 번 더 예시를 들어서 또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 다를 거예요, 이번에는. 이번에는 세 자리 수거든요. 세 자리 수가 나왔을 적에 일반적인 풀이법은 자, 1은 2, 자, 그 다음에 3, 1은 3, 그 다음에 1, 1은 1, 이렇게 하고요. 그 다음에 2는 4, 그 다음에 2, 3은 6, 그 다음에 1은 2, 그래서 이 녀석의 정답은 2,772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 가로로 할 적에 아까 전에는 세로를 두 개 끄었는데, 이번에는 세 개예요. 그래서 사실 이 원리를 외우는 것보다 일반적인 그냥 우리가 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웠던 이 방법으로 푸는 게 더 빠른데 자, 굳이 이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자, 1의 자리 수는 누구를? 1 곱하기 2죠. 그래서 이거 두 개 곱한 값 2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여기 10의 자리 수는 자, 어떻게 1이랑 3, 즉 여기 1이랑 여기 3이랑 곱한 것이고 그 다음에 2랑 2를 곱한 것이죠. 그래서 여기 두 개 이렇게 곱한 거. 그래서 3과 4를 더한 값 얼마? 여기 7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거 지우고 이제 100의 자리 수는 어떻게 되느냐? 100의 자리 수는 여기 나와 있는 1, 1. 그래서 여기 왼쪽에 1, 1. 그 다음에 어떻게? 2랑 3이랑 곱해서 6이 되었죠. 그래서 여기 2와 3을 곱해서 6이다. 그래서 여기가 얼마다? 7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. 이제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왼쪽 두 개, 오른쪽에 있는 두 개 그래서 바깥쪽 아웃풋, 그 다음에 인풋 그 다음에 오른쪽 두 개 아웃풋, 인풋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. 마지막으로 누구를요? 100의 자리 수는 어떻게 되느냐? 100의 자리 수가 있고 1000의 자리 수는 어떻게 되느냐? 여기 나와 있는 이 왼쪽 2, 1이죠. 그래서 왼쪽에 두 개 곱한 값 2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2772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. 이것도 연습하면은 뭐 쉽게 되는데 좀 이힐적이죠? 자, 얘보다 좀 더 쉽게 누구를요? 선을 이용한 방법 선 이용 곱셈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132를 그리면은 어떻게 그려지느냐? 선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잠시만요. 선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? 선 세 개 그리고 어, 그거 삐뚜네요. 다시 그릴게요. 선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선 하나, 둘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에 하나, 둘 이렇게 할게요. 계속 뜨네. 오류가 뜨네. 그 다음에 21 21을 자, 그려볼게요. 21은 어떻게?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어, 삐뚤다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이렇게 하고 교점의 개수 세우면 되죠? 하나 둘 2죠? 원 투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여기 3이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여기 6이고 그 다음 여기 하나고 그 다음 여기 하나 둘 셋 넷 4고 그 다음 여기 하나 둘 이렇게 하고 헷갈려 하지 마시라고 자, 이렇게 2 그 다음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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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은 어떻게? 2 7 7 2 이렇게 된다는 걸 볼 수 있죠? 2 7 7 2 이렇게 2772가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갑자기 경비아저씨가 들어와서 깜짝 놀랐습니다. 자, 이어서 마지막 예제 네, 다음과 같이 이제 세자리수 곱하기 세자리수를 이제 마지막으로 할 건데 이 두 번째 이 방법은 선생님이 스킵하도록 할게요.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자, 이것도 계산기로 선생님이 그냥 계산할게요. 계산기로 계산하면은 64521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자,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녀석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을 그려볼 건데 자, 여기서 우리가 그려야 될 때 누구를요? 이 빨간 선을 그릴 적에 어떻게 처음에 두 개 그리면 되겠죠? 원, 투 그 다음에 0이니까 0인 부분은 점선으로 할게요. 사실 없어요. 맞죠? 그 다음에 하나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? 이해가 됩니까?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을 그릴 건데 3, 2, 1 어떻게? 여기 세 줄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이렇게 그리면 되겠고 그 다음에 2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? 그러면은 교점의 수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? 여기 1 그 다음에 여기는 0이죠. 여기 0 그 다음에 여기 1, 2 여기는 2 여기는 0 여기도 0 여기도 0 그 다음에 1, 2, 3 여기는 3 그 다음에 여기는 6 여기는 4 여기는 2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어떻게? 1 2 5 0 아 4 그 다음에 6 그래서 6 4 5 2 1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. 자 이렇게 푸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 다른 풀이가 있다라는 것을 그냥 어 봐주시면 되지 뭐가 더 어렵니 더 쉽니 따지지 마세요. 네 그냥 봐 즐겨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 안녕 안녕